부산의 신중년으로 지칭되는 50대들의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대 이기영 교수가 좌장으로 시의원과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신중년 교육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신중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센터 설립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3명당 1명은 50대에서 69세 신중년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